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기은함아, 너 탈주할 방력 있는 종자는 아니잖아.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안다 이 말이지. 아 새끼 내가 그래서 니프 하는 거야. 나만으로 가실 거디요. 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패티 입은 때못해 정신이 다가서. 지금은 갈판이 아니다. 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.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. 민경대 대통령들! 탈주범이 둘씩이나 발생하셨다. 난 죽이려고 다 인상 다가올 것 같아. 세상에 그런 나곤 노소.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해보고 싶은 거라도 실패하고. 죽어도 내가 죽고 자라도 내가 산다. 멋지지 않습니까? 나라고 하고 싶은 것이 없었겠어. 아무도 여기서는 살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. 내 앞길 내가 정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